자 우리의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필수적이다 라는 표현이 동사구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필수적이다 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necessary 사용해서 is necessary 자 그래서 it is necessary 자 그 다음 이 뒤에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동사죠 우리의 아이들과 는 전치사 뭐뭐 하니까 with를 써주면 되겠고 with our children 많이는 그냥 much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면 되겠다 그지 to talk much with our children